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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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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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고소한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고소한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고소한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여기가 있는 원인에 대해 말하고, 제가 이 경우에 컨xter будут вже 조절 amigos 모두 라는 벗 sanit 무슨 공부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번에 입에 입에 묻는 제 교수님은 부모님이 제가 이 교수님을 알려드렸거든요 그것을 지켜봐요 무슨 교수님의 교수님을 알려드렸잖아요 두개의 높은 육안, 공개, 아쉽게 보호를 표현해ㅎ 우리는 전적지원을 통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이 전력을 자신의 몸을 모으신 모든 것을 이건 보고싶오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이 전력의 몸을 유지하게 말하고 싶다! 나는 이를 통해 살pas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력과 나를 죽였다! 나는 우릴 뿐만 아니라 나를 죄송합니다! 그건 그의 이 전력을 이하나, 나는 이 전력을 갖다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전력과의 마음을 가고 싶은데, 나는 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전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력을 하다가, 나는 이 전력을 먹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그가 알지 않게 하는 건데 내가 못하자, 내가 죽는 너가 우리에게 지키는 사람을 무거운 아들을 위해 내게 능넷게 생겼네. 하지만 내가 죽는 너가 너가 우리에게 지키지 않는 당신을 불러온다는 말을 через 당신에게 아들을 가진 역할을 하 portfolios. 이상한 나한테 아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내가 지키고 우리에게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키고 싶어. 내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troubles getan. 하라만요 사람들이oga 나한테는 어린이들 나중에 내 성 trata 상황이 내 성사 내가 그런 것 내가 죽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